여러분들, 발음 이상하게 할 때면 내가 찾아갈거야, 5커피 여러분들, 이런데 가서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 카피 주세요 카라멜 맞게 할 때 지키도 카라멜 맞게 하러 주세요 그쵸, 프랍치이노 주세요 나 진짜 먹살 잡고 진짜 흔들 거야, 여러분, 바로 이상하게 하면 여러분, 게임이 아니잖아, 지금 우리 하고 전쟁이야 코로나 2, 3 온다니까 전쟁이에요, 여러분 좀 뭐지? 진짜 you should be committed 그치, committed 뭐야, 헌신적으로 해야 돼, 영어를 야, 너 1시간도 커뮤니티 못하니? 진짜 이거, this is a life of death situation 진짜 여러분 영어를 잘하느냐, 못하느냐는 내가 처음부터 원어민 발음으로 가르치잖아요 원어민, 처음부터 원어민 발음 해야 된다 주변에 선포하고 원어민 발음 하라고 자, 진실의 방으로 나 평소에 지금 원어민 발음을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평소에 어, 수빈이는 하고 있네 아니, 제로스리 형님 안 하고 있어요? 손을 안 드셨네? 네,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, 노력하고 있어요? 그러면 절반만 들은 건가요? half and half? half and half? 오케이, 그러면 봐봐 half and half 정도는 된다, 손 들어봐 half and half 정도는 된다 completely는 아니에요, 그러면? 완전히는 아니에요, 아직? 내가 지각할 때는 무조건 원어민 발음을 한 달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? 그럼 내가 찾아와서 멱살 잡지 나는 내가 시간을 열심히 할 수 없으면 나는 당신을 열심히 할 수 없을까? 네, 내가 도둬을 할 수 없을까? 형님 용기야 형님, 잘 어울려 형님, 잘 어울려 저는 잘 어울려 야, 내 맨 우리 아홉, 아홉 우리 아홉, 아홉 우리 아홉 우리 아홉 우리 아홉 이게 아홉 여러분 미국에 어떻게 보면 아, 뭐라 그러지? 우리나라 그 칡촉 있잖아요, 칡촉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졸라이 맛있어요 이거 촉촉하고 졸라 달고 쥐어다 푹 업 하는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알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 알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요즘에 힘들죠 보기가 그쵸 나는 안 넘어가잖아 원어민 발음 연변 발음은 나는 안 넘어간다니까 안 넘어가 나는 연변 발음 넘어갈 수가 없어 알겠죠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제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